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자의는 사기꾼이다. 이것이 벌써 몇 번째 나옵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여기에 I know him. Know라는 것은 조금 심각한 뜻이 들어있는 거죠. 누구누구 알아? 그러면 어, 알아. 어느 정도 깊이로 안 거를 얘기해요, 이게. 상당한 친밀한 정도죠. 그래서 I know him. 나는 그분을 알아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분이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일서 영어로 통독 암송 12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1st John 2, 3-4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구호 외칠까요?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민통과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면 He is the atoning sacrifice. 그분은 화목 제물이십니다. For our sins. 우리의 죄들에 대한. And, 그리고 not only for ours. 우리의 끝만이 아니고, but also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온 세상의 죄들에 대해서도 화목 제물이 되십니다. 자, 오늘의 말씀 들어보기로 하죠. We know that we have come to know him, if we keep his commands. Whoever says, I know him, but does not do what he commands, is a liar, and the truth is not in that person. 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볼까요? We know. We know. 우리는 압니다. 뭐를? That we have come to know him. That we have come to know him. 우리가 그분을 알게끔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자, we know him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인데 We have come to know him. 우리가 그분을 아는 상태에 도달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아, 모르다가 아,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었구나. 뭘 보고 그거를 알죠? If we keep his commands. 그렇죠. If we keep his commands. 그분의 명령을 우리가 지킨다면, 그분의 명령을 지킨다면, 그걸 보고서 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뭐 말씀으로 아, 말씀으로 we know him.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동을 봐야 돼. 행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으면, 아, 하나님과 알고, 하나님과 친교가, fellowship이 생겼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짓을 보고 안다. 자, whoever says, 누구든지 말하는 사람이, I know him. 나는 그 사람을 알아요. 라고 말하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but does not do, does not do, 하지 않는다면, what he commands, 그가 명령한 것을 하지 않는다면, is a liar. is a liar. 자, whoever says가 이게 주어예요. whoever says, 그래서 브라브라브라를 이렇게 나와요. whoever says 말하기를, I know him. 나는 그분을 알아요. 라고 말하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 does not do what he commands. 그분이 명령한 것을 하나도 지키질 않아요. 그러면, 그 whoever는, is a liar.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쉽죠? 구조가 쉬워요. whoever, 그래놓고 주어가 좀 길어서 그렇지. whoever says, 누구든지 말하는 사람, I know him. 나는 그분을 알아요. 말하면서, but does not do what he commands. 그분이 명령하는 것을 하지, 행하지 않는 자는, 그는, is a liar.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and the truth is not. and the truth is not. 진리가, in that person.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liar. 거짓말쟁이면서, 진리가 그 사람 안에는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자에는 사기꾼이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이것이 벌써 몇 번째 나옵니다. 이 얘기가. 지난번 1장 6절에서도 그랬죠. if we claim to have a fellowship with him. 만약에 우리가, 그분과, 교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and yet, 그런데도, walk in the darkness. 어둠 속을 걸어 다닌다면, we lie.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죠? 제가 얘기한 대로, 매일같이 읽은 분들은 기억이 딱 날 거야. 그날만 지나가고, 빠이빠이 했던 분은, 뭔 소리여? 지금 이렇게 들 거고, 매일같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does not leave out the truth. 진리를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1장 6절에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1장 8절에서도 했어요. 1장 8절. if we claim to be without sin. 우리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 we deceive ourselves. 우리는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and the truth is not in us. 그리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했어요. 다음 배우는 몇 번째 지금, 반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I know him. I know him에서, 나는 그분을 알아요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is a liar, 거짓말쟁이, no라는 것은, 조금 심각한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누구누구 알아? 어, 알아. 신분해서 봐서 아는지, 뭐래서, 어느 정도 깊이로 안 거를 얘기해요. 이게. 이거는, 그분과 친교가 상당히 있는 거죠. 친교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출애급기라든가, 이, 여호사, 여호수와 거기서도, 여자 중에서 남자를 아는 여자는 전부 죽일 것이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거기 아는 건 뭐예요? 남자를 그냥 봐서, 저게 남자네 하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친밀한 정도죠. 친밀한 정도. 거기서, I know it. 나는 그분을 알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does not do what he commands. 그분이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is a liar.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가볼까요? We know, 우리는 압니다. That we have come to know him.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If we keep his commands. 뭐를 보고? If we keep his commands. 그분의 명령을 우리가 지킨다면, 그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Whoever says, 누구든지 말하는 사람은, I know him. 나는 그분을 알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But does not do. 그렇게 말하면서, But does not do. What he commands. 그분이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Is a liar. Is a liar.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And the truth is not. And truth is not. In that person.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들어볼까요? We know that we have come to know him. If we keep his commands. Whoever says, I know him. But does not do what he commands. Is a liar. And the truth is not in that person. 아, 좋죠. 한 번 더. We know that we have come to know him. If we keep his commands. Whoever says, I know him. But does not do what he commands. Is a liar. And the truth is not in that person. We know that we have come to know him. If we keep his commands. Whoever says, I know him. But does not do what he commands. Is a liar. And the truth is not in that person. We know that we have come to know him. If we keep his commands. Whoever says, I know him. But does not do what he commands. Is a liar. And the truth is not in that person. If we keep his commands. We know that we have come to know him. If we keep his commands. Whoever says, I know him. But does not do what he commands. Is a liar. And the truth is not in that person. Mandou. We know that we have come to know him. If we keep his commands. Whoever says, I know him. But does not do what he commands. Is a liar. And the truth is not in that person. 자, 마지막. We know that we have come to know him. If we keep his commands. Whoever says, I know him. But does not do what he commands. Is a liar. And the truth is not in that person. 자, 재밌죠? 은혜롭지요? 까먹기 전에 엄지척. 좋아요 눌러서 추천을 해주시고. 아직도 구독 중에 아닌 상태로 듣고 계신 분은 구독을 눌러서 구독 중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공유를 눌러서 아직도 이런 좋은 강좌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살고 있는 분들한테 이 강좌를 동영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라이팅 끝까지 꼼꼼하게 하시고 약 10분간 입에서 보들보들하게 나오고 처음부터까지 나올 때까지 약 10분간 반복 낭송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읽으세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기분으로 읽으면 터집니다. 자, 그러면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함께 낭송하도록 하죠. The Apostles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My dear children, I write this to you so that you will not sin. But if anybody does sin, we have an Advocate with the Father, Jesus Christ, the Righteous One. He is the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 and not only for ours, but also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We know that we have come to know Him, if we keep His commands. Whoever says, I know Him, but does not do what He commands, is a liar, and the truth is not in that person. We know that we will do what He goes to death, not in that person. We love him so that He